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롯데지주와 5개 계열사에서 받은 연봉만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롯데지주에서 급여 35억 원과 복리후생비 170만 원을 받았고, 롯데케미칼에서 급여 35억 원과 상여 24억 5천만 원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150억 4천70만 원을 받았습니다. 지난해 5월 롯데렌탈 미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퇴직금 2억 8천3백만 원 등도 포함됐습니다.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상반기 3개월간 급여 50%를 자진 반납했던 만큼 지난해 기본급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, 롯데케미칼의 경우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